머피의 100가지 성공법칙 머피의 100가지 성공법칙 책 이름이에요 이 책 277페이지 277페이지에 보면 명상의 3단계라고 해가지고 나옵니다 명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걸 3단계로 나눠 놨어요 이 머피 박사가 1단계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조용한 마음 상태를 유지한다 그런 상태에서 2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수면 상태에서 다음에 2단계에 들어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수면은 이제 그 완전히 잠든 것도 아니고 잠 안 든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가수면 상태 있잖아요 수면 바로 직전 그렇게 조용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호세 실바 마인드 컨트롤로 이야기하면 알파 상태죠 알파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용한 이런 상태 이완된 상태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단계로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에 대한 그 어포메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어포메이션이 있잖아요 문구 기도문 그거를 이제 한 5분 정도 어... 소리 내서 외우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되새길 때도 그 입술과 혀를 좀 이렇게 움직이라는 거죠 그 외울... 읽을 때 되새길 때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보다 하여간 그 입술과 혀를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나오네요 마음의 평화는 나의 것이다 나는 이에 대해 감사한다 이런 걸 이제 외운다고 치면은 이 어포메이션을 이거를 이제 소리내서 해주라는 거죠 마음속으로만 그냥 하지 말고 그리고 이것을 한 5분 정도 해주라는 거예요 가수면 상태에서 조용한 마음 상태 알파 상태에서 이걸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2단계랍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심상화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내 소원이 이루어진 거 그것을 이제 그 장면을 상상하라 이렇게 나와요 특히 그 이제 어떤 소망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뭐 친구가 예를 들어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면을 축하합니다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그 장면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미소도 보고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주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해주라는 거예요 3단계 정말 이걸 실감나게 목소리를 듣고 그 친구가 웃는 모습도 볼 정도로 실제로 볼 정도로 현실감이 있게 현실감이 있을 때까지 이걸 되풀이하라는 거예요 심상화죠 축하합니다 하는 이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명상 3단계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 머피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소망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피의 100가지 성공법칙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